현장에서 복숭아 접을 하다보니까요. 영상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쳤어요. 그리고 잘 찍히지도 않고 그래서 복숭아 접이나 밤남무, 깎이접 요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그 공대에요. 원대. 원대를 자르시고 그 다음에 접수가 들어갈 곳을 이렇게 커팅을 합니다. 위를 커팅을 해서 불은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접수도 요런식으로 45도 각도 넣어 가지고 수평으로 깎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45도 깎은 그 부분이 여기 가서 딱 닿으면 아주 그 접합이 확실하게 되니까 요렇게 살짝 깎아 주는 거에요. 그리고 칼집을 내죠. 이런식으로 했어요. 자 그러면 푸른케어가 보이죠. 푸른케어가 보입니다. 푸른케어가 목질 부분, 그 하얀거, 그 다음에 껍질. 이 사이에 초록색이 푸른케어 형성층입니다. 이거를 맞춰 주시면 되는 거에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공대 쪽에 되어 있고 이게 땅바닥이구요. 그 다음에 접수 조제를 해 봐야죠. 자 그러면 접수 조제를 하겠습니다. 눈들이 있어요. 그렇죠 눈들이 있고 그래서 한쪽은 이것도 대각선으로 짧게 칼집을 내주시는 거에요. 칼로 해서 밀구요. 자 이거는 짧게 대각선으로 했죠. 그 다음에 반대편은 길게 해주시는 겁니다. 길게요. 이제 이 길은 부분이 이 공대 목대 쪽에 그 형성층하고 주로 그 다해지 되는 거니까. 그래서 45도로 약간 들어간 다음에 45도 에서는 이제 수평으로 쭉 나가시는 거에요. 수평으로 이렇게. 자 그럼 됐죠. 여기에 접수가 다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된 거에 두 마디나 눈 3개 남겨 놓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3개만 남기겠습니다. 3개. 3개 남겼구요. 자 그럼 보실까요. 이게 이제 공대구요. 땅바닥에서 이제 올라왔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접수 접습니다. 자 그럼 부름켜 맞추라고 그랬습니다. 부름켜가 양쪽에 다 맞으면 최고고 최고구요. 양쪽이 안 맞았을 때는 어느 한쪽만 맞춰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맞춰볼까요. 자 보시면 목대 부분 하고 목대 부분 하고 그 다음에 이 접수하고 부름켜가 맞았어요. 그런데요. 이 양쪽이 이제 다 맞았는데 부름켜가 문제가 하나 아쉬운 게 뭐냐면 이 접수 부분 깎은 데가 그 뒤쪽이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45도 각도로 이렇게 들어가서 수핑으로 갈아오르는 이유가 더 내리면 더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45도 각도로 깎은 데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죠. 커버가 되기 때문에 부름켜 확인할 겸 45도 각도로 치고 그 다음에 이 접수도 한쪽은 45도 그 짧게 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테이핑을 했을 때는 아주 원활하게 스무스하게 이게 다 감춰지니까요. 그만큼 유압이 빨리 되겠죠. 붙는 속도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됐으면 이제 테이핑을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뿌리채 캐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을 들접 이라고 하구요. 그 다음에 현지 현장에서 하는 것은 제자리 접목 이라고 합니다. 은행나무 같은 것은 대량으로 많이 하니까 뿌리를 캐 가져와서 밤새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은 이게 접목이 끝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도포제 가지고 계시다면 위에 도포제 칠하시고 없으면 천물 해서 중탕에서 여기 묻히셔도 되고 그것도 아니면 또 비닐로 이것만 요 부분만 싸매 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웬만한 것도 안 해 줘도 잘 사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중부지역은 아직은 복숭아 접 하셔도 되구요. 그 다음에 복숭아 접에 복숭아 접 뿐만이 아니고 복숭아 매실, 살구, 자두 이런 것은 공대가 다 호환이 됩니다. 어디에 붙어도 다 살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매실에다가 복숭아도 붙이고 매실에 살구, 자두 그런 식으로 붙입니다. 없으면은 빨리 자라 잘하게 하고 싶다 하면은 뭡니까? 살구에다 붙이는 경우도 있죠. 살구 나무는 촉촉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이것으로 깎이접 요령 알아봤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부지역 밤나무 접목은요. 지금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4월 초, 4월 중순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접수가 냉장 보관이 되어 있는 것은 5월 초까지 해도 아주 좋습니다. 5월 초에도 그러니까 공대원대에서 잎이 많이 나왔을 때도 접수보관만 잘되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요. 이제 존목 성공을 하셔서 존목 성공을 하셔서 잎이 나오고 새 줄기가 나오죠. 그러면 가을 쯤에서는 가을 쯤에서는 이런 테이프는 벗겨 주시던가 잘라 놔야지 되는 겁니다. 잘라 놔야지만 잎이 잘라 놓으셔야지만 이게 잘록하게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 작업을 꼭 해 주시고 수세가 좋은데 이게 또 바람 불어서 꺾이는 경우도 있으니까 지주를 하나 더 해 주시고 잡음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